열정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십자하러 가십시오 하늘 우주에서 이 먼 지구까지 오셔서 십자가 위에 달리셨습니다 죄에 대한 사랑이 아직도 어른거리십니까? 십자하러 가서 그 죄 때문에 우주의 창조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보십시오 감사의 마음이 부족합니까? 십자하러 가서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그분을 보십시오 인내심이 부족하십니까? 십자하러 가서 장래의 상급을 위해 십자를 참으신 주님을 보십시오 복음 때문에 받는 수치가 두렵습니까? 십자하러 가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부끄러움을 게이치 않으시고 벌거벗은 몸으로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냐 수치스러운 십자가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